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인터뷰요? 23일은 어쩌세요? 기다리는 안 되겠는데요. 다음에 하면 안 되겠습니까? 네, 괜찮아요. 여보세요? 알겠습니다. 그때 뵙게요. 늦게 하고 갈게요. 23일이요? 23일 저녁에는 안 된다는데. 연락처를 주시면 제가 연락 드리겠습니다. 아, 이거 저걸 찍으세요구나. 너무 잘 나왔죠? 제가 오늘 한 해 더 왔습니다. 새롭게 시작할 수 있어. 18년이 엄마 너무 잘 됐어요. 시청자 너무 잘 됐어요. 눈물이 지렀어요? 언니 너무 세. 어떤 사람은 없었을까요? 정말 잘 됐어요.